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캐릭터를 빠르게 리깅해서 이 박스를 미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만드는 데 한 1분 2분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델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링 있죠 컨텐츠 브라우저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휴먼바디를 임포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바디를 임포트를 해 줬구요 그 다음에 빠르게 리깅을 하기 위해서 퀵 리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깅 항목에 스켈렉톤 퀵 리깅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냥 선택하구요 퀵 리깅만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캐릭터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으로 리깅을 해줍니다 리깅 짜잔! 리깅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휴먼나이 케이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내리고 다리를 들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차례죠 애니메이션 차례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박스를 미는 애니메이션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스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짜잔 네 캐릭터를 이렇게 박스를 미는 애니메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음 혹시라도 포포를 만들면 안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퀵 리깅을 이용해서 이제 모션 캡쳐를 붙여 놓은 거구요 네 이거를 어떤 가끔 어떤 분이 아 본인이 애니메이션 작업했다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모션 캡쳐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무튼 뭐 그게 이제 중요 포인트는 아니구요 오늘 얘기할 것은 뭐냐면 퀵 리깅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과 같이 소스에다가 모션 캡쳐 조인트를 연결해 주면 이렇게 모션 캡쳐 동작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인트를 숨겨놔서 이렇게 안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조인트가 아이고 조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에 의해서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조인트도 뭐 실제로는 이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아니 제너러레이터에 이제 이 컨텐츠 브라우저의 애니메이션 모션 캡쳐 fbx 라고 하는 이 폴더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 라고 하는 걸 임포트 해 주게 되면 이렇게 퀵 리깅 된 오브젝트 아래에 소스 항목이 있구요 여기에 클릭하고 리바운드를 선택만 해도 또 이 오브젝트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식으로 만들어 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키에 님의 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휴먼 아이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컨트롤 리그 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식으로 기본 상태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럴때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야 지워지는게 오래 걸리니 네 괜히 좋나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퀵 리깅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이 상태가 기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제 리깅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커스터며 이런걸 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이렇게 컨트롤러 이 휴먼 아이케 컨트롤 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커브를 커브되어 있는 컨트롤 를 선택해 보게 되면 각각의 관절 부분 중요한 관절 부분을 선택을 해 줄 수 있구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휴먼 아이케 컨트롤 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서 머리 그 다음에 몸 몸통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이렇게 팔 그 다음에 팔꿈치 이런 부분을 직접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있는 모든 컨트롤 컨트롤 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컨트롤 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ik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ik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전과 위치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루트를 선택하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다리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팔 부분도 고정하고 싶다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핀을 트랜스와 로테이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어에서 움직였을 때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죠? 이상하게? 그건 또 왜 그러냐? 선택을 보고 여기 보게 되면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ik, fk 이거를 전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요. ik블랜드 트랜스레이트 ik블랜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ik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특별히 트랜스 값만 그 다음에 회전 값만 다시 블렌딩을 해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고요. 기본 상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이 상태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팔 부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컨트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를 줍니다. 한 10프레임 정도에다가 얘를 좀 차자세 좀 해줄까요? 이렇게 차세를 조금 해주고요. 휴먼아이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풀바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하여튼 풀바디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키가 먹히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선택해도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모든 부분이 키가 먹히는 거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여기 반쪽만 선택이 돼 있어서 이쪽 팔 선택하게 되면 여기 어깨부분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 컨트롤 하게 되고요. 몸통하게 되면 이렇게 몸통 부분 다리부분 다리부분 이렇게 컨트롤스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풀바디를 하게 되면 팔을 선택해서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깨가 다다르면 힘이 나머지 몸통도 이렇게 달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키가 자동으로 먹힌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킨 값이 제대로 손목부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해주고 어깨부분도 살짝 어깨부분도 그 없이 돌렸나 팔꿈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원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RK로 하는 방식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부분도 선택을 하고요. 다시 조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팔, 손목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요. 이렇게 어깨부분과 손목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모션 캡처를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잡고 싶다. 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용도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휴먼 IK의 움직임을 하고 지웠구나. 휴먼 IK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윈도우의 제너레이터에 다시 휴먼 IK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점프를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점프를 이렇게 붙여보게 되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 휴먼 IK가 어떻게 뭘 쓰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프를 뛰는데 몸통을 조금 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이만큼의 계단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되면 안되고 팔 부분이 너무 어깨만큼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면 조금 편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컨트롤 할 때는 효과가 없고요. 이걸 이제 키로 베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고요. 베이크 베이크 스켈렉톤 그 다음에 베이크 컨트롤 리그를 하게 되면 컨트롤 리그에 맞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베이킹이 되게 됩니다. 베이킹은 굽다라는 의미죠.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길이만큼 길이만큼 베이킹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팔을 들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안되고 이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레이어 이용하는 겁니다. 팔 부분의 컨트롤을 애니메이션 레이어에 포함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이쪽 부분이 너무 팔을 든 것 같다. 라고 하면 살짝 내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전 상태 키를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돌아온 상태에서 키를 주고요. 이 중간 상태가 너무 많이 가있다. 판단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다른 포즈로 만져줍니다. 그리고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점프를 뛰고 이렇게 이 만큼만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판넬 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이미 휴먼 IK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여기 있는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컨트롤 모드가요. 그래서 이 상태 고정을 시키고요. 이 상태 고정시키고 이 상태의 팔을 조금 내린 상태로 하고 싶다. 역시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조인트를 조금 숨겨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를 뛰고 팔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막아가지고 여기가 높아 높이 올라가네요. 이게 더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적게 올라갔다가 이거는 지워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프 뛰었다가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통은 휴먼 IK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고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건 좀 부적합해요. 휴먼 IK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션 캡처를 연결해서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거의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휴먼 IK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부적합하니까 뭐 아주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부적합하다는 거 유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